최곤 얘기는 내가 초반에 했잖아 어휴 자아주의 100개 고맙다 나 자꾸 오늘 하품화해서 미안해 잠 많이 못 잤어 오늘 윗집 테스마는 블랙 할게 들어가 들어가라 방송의 흐름이나 내용과는 관련 없이 그냥 오로지 너의 너의 생각 어 니 할 말 이거 밖에 없으면 들어가 어 저 새끼 블랙 때려 꺼져라 흠 풍선 쏴도 블랙이야 이거는 어 아무튼 그 오늘 왜 내가 하품 많이 하냐면 윗집 인테리어 공사 하는게 오늘 맨 마지막 어 맨 마지막 휘날레 인테리어의 인테리어 공사의 마지막 휘날레가 뭐야 하 바닥 공사야 마루 밑에 싹 다 망치질하고 뭐 뜯어내가지고 여기 이제 밑에다가 이제 그걸 까는거지 새로운 마루를 그것때문에 오늘 아주 솔직히 거의 그냥 아예 안 잤다고 보면 돼 흠 진짜로 그래서 잠을 한 세네시간 저녁 6시 이후로 잠들었으니까 세네시간 잤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어 하품 많이 합니다 어 낮에는 그런거 없었을까 오늘이 마지막 마루 공사하는 날이었어 어 그것때문에 그런거야 음 엄청 두들기더라고 아침부터 잠을 거의 못잤어 음 비료야 드립을 풍으로 치지 말까요 라고 나한테 얘기하는게 너 굉장히 좀 좀 뭐라야되지 좀 그거보고 뭐라그러지 얘들아 많이해도 돼 하품 방송만 끄지마 어 방송 안 끌테니까 그거보고 뭐라그러냐 갑질이 아니라 주접이 아니라 뭐라그러지 어 뭐라그러냐 아이씨 아 나한테 한게 아니야 어 좀 그 건방진걸 뭐라그러지 비슷한 단어가 뭐가있지 어 미안해 아 오늘 잠 많이 못잤다 뇌가 활성화가 안됐어 어 건방진거를 다른걸로 뭐라그러지 개띠껍다고 약간 선을 넘거나 건방지거나 라이프 지금 오늘 없어 여자친구 보러갔어 아 오만한거 비슷한다는 뭐가있어 오만한거 비슷하다 선생님이 말하는데 방송부 얼라가 마이크키고 지알말하는거 리응사득이 마렵기네 거만하다 아니야 있는데 아 기억이 안난다 어 기억이 안나 단어가 근데 진짜 단어 많이 까먹긴한다 하루에 20번은 물어봐 단어 리얼 업에 나오는 할아버지 같아 음 어 미안해 그니까 뭘 찾으려고 그랬냐면 단어를 어 그니까 이 당돌한거랑 비슷하기도 하고 오만한거랑 좀 비슷하기도 해 그리고 좀 이 행동을 선을 넘는 행동 그거 보고 이렇게 그 단어를 쓰는데 보통 어 아 피읍이 들어갔었나 아 나 이런거 하나 기억 안나면 뒤져버릴거 같네 어 경솔하다 어 그렇지 경솔하네 어 맞아 맞아 어 알찍하다 개웃기네 씨 어 경솔하다 어 어 좀 경솔하다 어 그 말을 쓰려고 그랬어 어 하하하하하하 나 오늘 대가리가 안돌아가 미안해 단어가 오늘 유아수준이다 어 평솔하다 어 피읍이 아니었어 맞아 맞아 아무튼 그래 그래 아무튼 그 저 뭐야 그러지마 왜 서로 싸우니 얘들아 서로 싸우지 마라 응 왜 너네가 싸우면 안되냐 미래의 서로 동료가 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같은 데서 코트 방송 보는 시청자로서 만날 수가 있고 아니면은 공장 같은 데서도 만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직업 쪽으로 여길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학교가 됐건 어디가 됐건 그래서 미래의 동료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왜 굳이 중소기업이라 그랬냐 그러네 왜 중소기업이라 그랬지 요즘 중소기업이 좋아져서 내가 뭐 비하했나요? 비하한게 아니잖아요 그거 씨앗 손덕 말이지 그래 싸우지 마세요 코로나 어떻게 됐냐 코로나 오늘 확실하게 좀 줄었네 338명 최소네 최소 지금까지 많이 줄었네 많이 줄었어 근데 대전에서 코로나 뭐 또 터졌다는데 대전 코로나 대전에서 또 종교 관련으로다가 또 터졌대 집단감염이 되어버렸대 왜 이렇게 말들을 안 들을까 어째서 아이엠 국제학교 도잼도시 재미도 없는데 왜 밖을 나가지 이슬람은 그래도 자리에 이불 깔고 기도하니까 안전하겠네요 필리핀에서 전도활동하고 있는데 대전 사람들이 아니고 대전에 있는 학교에 전국의 기독교인들이 모인 거인 한국에서 학부모들이 찾아 정교 학교에 퇴출당한 3명의 자식들을 맡아달라 그래서 이들을 가르쳐 명문합격이라는 성과를 얻어서 기독일보에 따르면 이 소문이 퍼져 학부모들이 필리핀으로 찾아오기 시작해 학교가 됐다 이게 시초라는 거지 IEM 국제학교 내부 모습 기숙학교구나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기숙형 비인가 국제학교 125명의 확진자 기숙사 방 하나에 적게 7명 많게는 20명까지 배정돼서 함께 생활해 이것 때문에 종교인들 욕 뒤지게 먹겠네 처벌해야 돼? 저거를? 처벌 기준에 어긋나거나 그런 게 있나? 뭐 그 그런 게 있나? 음 5인 이상? 하연 방타기로 방역 마련 그러면은 한 집에 가정이 5명 이상이면 5명 이상의 그 어? 대가족이나 이런 그 구성원들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들이 가족이 아니니까 안 되는 거야? 기숙사이고 뭐 그래도 블랙에 블랙에 어 직계가족 구성원은 예외 직계가족 아니면은 다 처벌 받는구나 그러면 잘못했네 어 잘못했네 그렇구나 난 몰랐어 기숙사 하면은 저기 하지 않을까 신경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랬었지 그랬구나 아휴 좋은 소식보다는 요즘 다 이렇게 뭐 기쁜 소식 이런 건 일도 없는 것 같지 않아? 어 좋은 소식이 일도 없다 어떻게 2000년도부터 해갖고 일도 없었던 것 같아 가끔씩은 좋은 소식들이 있었어 우리를 미소직계하게 흐뭇하게 만드는 그런 소식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다 그냥 개같은 소식만 있네 그러게 좀 좋은 게 별로 없구나 카우서 어서오고 어 왜없어 윤태훈 친구 내가 신곡내는 게 뭐 좋은 일인가 노래는 좋아 어 노래는 좋아 하승진 씨도 이번에 유튜브 고소했구나 가족을 건드리는 건 참을 수가 없다 나는 이런 애들이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 내가 누구를 고소한다 그러면은 그게 고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초점을 두는 애들 어 항상 그런 것 같아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나봐 어 내가 이건 진짜 하승진 씨 뿐만 아니라 뭐 이러이러한 걸로 고소를 하겠다 라고 이제 고소 선언을 했는데 음 절대 못해 성립이 되나요 그게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토크온에서 패드립 쳐먹었는데 그거 가지고 나는 이제 욕을 안 하고 이제 그 고소가 성립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이제 응대를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고소 못한다고 하면서 거기다가 오히려 그러니까 좀 이 가해자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가해자 편을 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애들이 좀 있더라고 그렇지 않아 좀 그런데 진짜 은근히 있어 이게 뭔 가해자 편 드는 짓인가 어 응 절대 고소 못해 변호사 입장은 당연히 이론상 고소가 가능하니까 저렇게 말한 건데 현실은 김현장 S급 변호사들이 단체로 유튜브한테 개인정보 달라고 요구한다면 유튜브가 무서워서 아이고 형님 여기 정보 있습니다 하고 주겠냐 응 절대 안 돼 고소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어 하승진 씨가 커뮤니티 이제 그 공지로 딱 써가지고 못을 박아놓고 악플을 좀 뿌리 뽑자 뭐 이런 의도로 이런 글을 썼을 수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분탕질을 굳이 치고 싶냐 이거지 어 이게 굳이 분탕을 치고 싶냐 이거지 고소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 성범죄 피해자도 고발당하는 시대인데 근데 저게 처벌이 되느냐가 문제인데 저게 처벌이 되겠냐 그리고 유튜브 댓글 지가 추적당할 흔적 남기지 않는 이상 응 못 잡아 얘가 한 말이 틀린 말은 없어 사실은 근데 태도가 왜 이러냐 이거지 고소가 안 될걸요 하승진 씨 제가 아는 뭐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자기 신상정보 관련으로 이렇게 구글 아이디를 가입을 할 때 자기 핸드폰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 넣지 않은 이상은 자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힘드신 거 알겠고 그렇지만 이런 게 또 오히려 그들에게 먹이를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태도를 보라고 태도를 왜 빈정거를 왜 비아냥거려 얘가 한 말이 팩트는 사실이야 팩트는 팩트인데 왜 악플로 편에 들어갖고 이렇게 하승진 씨를 바보 만드냐 이거지 내가 유튜브 악플 고소된다는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욕 존나 써봤고 가짜 사나이 아기 유산한 교관 채널에 욕 존나 써서 인사이트 기사 떠봤는데 고소는 절대 안되더라 내가 유튜브 악플 고소된다는 변호사 아참 농구선수 출신 하승진 어머니는 매춘보다 미국 대통령이 정보요청에도 협조 안했는데 이게 변호사가 달라면 주겠냐 야 사랑입니까 흠 오히려 악용을 하네 와 이런 애들 사고방식 어디서부터 이렇게 꼬여갖고 잘못된 거냐 유튜브가 고소가 성립이 안되니까 고소가 성립이 안되는 거를 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용을 하는 거잖아 악용을 하는 거잖아 진짜 익명은 지옥인 거 같아 내가 호들갑 떠는 게 아니라 익명은 지옥 아니냐 나 진짜 익명이 좋은 건 네이버 지식인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유튜브가 지옥이 아니야 익명이 주어지는 것은 어디나 지옥이 돼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토콘도 마찬가지야 이래서 실명제를 해야 된다는 거야 어 DC도 그렇고 DC도 익명이지 근데 나도 이런 걸 당해봤어 이제 웃지 못할 이야기인데 어 그 내가 이제 특정 그 단어가 엄마 어머니 내가 지금 그게 금지어를 걸어놓을 수 있거든 유튜브 채널에다가 엄마 어머니 어 마미 어 어메 어 어마이 엄니 어 거기다가 이제 또 그 그 그거 있어 어 뷰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뷰지 라든지 그 아이디가 한 60개인가 있었을거야 걔가 영상 올릴때마다 풀영상에다가 그걸 계속 하더라고 어 금지어를 걸어놓은걸 어느 날 알았는지 빡이쳐갖고 걔가 금지어 걸어놓으면 못할줄 알았냐 하고 또 어마어마하게 또 썼더라고 엄마 꽃잎을 찾아 그런걸로 이제 막 달아나 그것마저도 해가지고 못하게끔 단어를 여러가지를 배열할 수가 있고 어떻게든 변형시켜가지고 할 수 있잖아 단어 변형을 엄청 아예 없어지면 다방면적인 시작으로 문제를 보질 못함 맞는 얘기라도 사회통념상 통용되지 않는 얘기는 절대 못하게 됨 한국어도 변형 한국어 같은 경우는 변형이 엄청 쉽잖아 그냥 수십가지가 조합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한뜻이라도 그걸 다 찾아가고 다 해가지고 걸어놨더니 그 이후로는 안보이더라고 무섭더라 어 근데 그게 화나는게 아니라 더 놈인 빵길로다 어 화나는게 아니라 야 왜 저렇게까지 할까 왜 저렇게까지 할까 무슨 나랑 원수가 졌길래 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얘네들이 난 악플단애들보다 덤이 올 것 같애 나는 이걸 직접 느껴봤거든 섹스 오늘 저렇게 좀 애들이 방송 내가 오늘 많이 좀 피곤하다 그래서 좀 방송에 집중이 잘 안되니? 어 왜 그래? 다 나랑 따로 놀라 그러네 어 자 집중 좀 해줘 그래서 이 태도는 진짜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 코트 인반기의 IP 밝혀봐 블랙 걸게 고소가 되고 안되고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으면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처벌을 못한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진짜 무법지대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 악용을 하고 씨발 진짜 환멸을 느낀다 아니 이 새끼들이 뭘 아니 뭘 그렇게 얼마나 연관이 있고 얼마나 뭐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고소를 신고해서 혐의가 입증되든 뭐든 어쨌건 피해 사실 알리고 신고는 가능해도 악플라 어디서 하는지 몰라 잡는게 안되니까 처벌 힘들다는 건가요? 아니면 잡긴 했는데 그게 처벌 안된다는 건가요? 와 응 하승진 보고 고소하라 그래 내가 유튜브 댓글 고소한다면 변호사들한테 싹 다 패드를 쳐봤는데 아무도 고소 못하면 대쌍만 하더라 변호사 채널에 악플이 없는 이유? 내가 악플 달아봤거든 호기심에 그렇게 하고 호기심을 이렇게 해볼까라는 생각은 들 수도 있는데 이 새끼는 그걸 실천하는 새끼니까 이 새끼 진짜 또라이 새끼 아니야? 맞지? 응? 응? 호기심에 야 변호사 이거 진짜 유튜브 악플 잡힐까? 그래서 어거지로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그냥 악플을 다는 것 자체가 이 새끼가 이상한 새끼 아니냐고 그걸 실천해보는 거니까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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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되게 하나도록 하나도록 하세요 네네네네 못 잡는 게 맞아요 팩트긴 하죠 팩트가 때로는 가슴이 아픈 법입니다 못 잡는 거는 못 잡는 거니까 못 잡아요 잡은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잡았냐 구글 아이디를 가입을 할 때 개인정보를 기입을 한 애들이 있어요 내 메일 내 핸드폰 번호 내 집 주소 이런 걸로 그러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페북 인스타 가계정 마냥 그렇게 해버리면 못 잡아요 못 잡아요 근데 왜 이게 꿀팁이야 이거 가지고 꿀팁이라는 애들은 악플 달고 싶어? 모르는 사람들한테 막말하고 싶어? 왜 그래? 왜 남한테 죽창을 들이대? 나는 그런 가해자보다 더 싫은 새끼들이 그런 거야 말 전해주는 새끼들 내가 말했잖아 내가 모르는 일이면 없는 일인 거야 진짜 간단하지 않아?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나에 대해 관심이 많이 없는데 누가 옆에서 좀 뭐라 했다 누가 뭐라고 했다 하면은 그때부터 신경이 쓰이는 거거든 근데 말 전해주는 새끼들이 이걸 모르고 말을 전해줘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걸 느끼잖아 이걸 내가 몰랐을 때가 오히려 더 행복하고 걱정이 없었어 말을 전해주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연예인 신동엽씨 같은 경우는 말 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랑 바로 손절한대 아무리 그게 어떤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아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시작이란 말이야 모르는 게 오히려 나한테는 없는 일이라서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 꼭 그걸 얘기를 해줘 예를 들어 개악질 유튜버 뭐 전 닉네임 배폰 현 닉네임 지틀러 얘가 코트형 깠는데요 형 얘 좀 어떻게 해주면 해줘봐 얘가 형 까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카페에다가 동영상 첨부해가지고 올려 예전에는 내가 사고방식이 유연하지 못했을 때는 어? 이런 휘발넘이 나를 까? 이 병신 뭐야 이 개새끼 이러면서 막 열을 냈어 근데 지금은 나를 까는 사람보다도 나는 그래서 그 나를 까는 것보다도 그거를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더 싫어 어 물론 예전 같았으면은 야 이 근본도 없는 벌레 개종자 새끼야 니가 뭔데 날까? 이러면서 나도 반박을 했겠지 그 새끼는 그냥 언급할 가치도 없는 새끼인데 마지막으로 내 방송에서 언급을 해줄게 일베에서 굴러먹다가 유튜브 기어들어온 새끼야 어 그리고 이제 자기 병신같은 인생을 어떻게든지 좀 발판 삼아서 시작한 게 이제 그 성공의 발판 삼아서 생각하기 시작한 게 유튜버고 유튜버고 걔는 까도 까도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에 사라져야 되는 3대 유튜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야 어 베폰 우짱 느그애비 이 세 명이야 어 이 베폰이라는 새끼는 말하기도 입에 언급 올리기도 싫을 정도로 처음에 어떤 식으로 어그로를 끌었냐 위안부 할머니들 창녀라고 그런 식으로 제목 어그로를 끌었어 어 치읏 니은 아주 비겁하고 옹졸한 방식으로 위안부 할머니들 치읏 니은 그게 이제 창녀가 아니라 들어가서 영상 보니까 천년 전혀 조합도 안 되고 뭐 어 그 뭐냐 관계성도 없고 전혀 뭐라 그러지 그 뭐고 개연성도 없는 그런 걸로 어그로를 끌고 난 그래서 그런 애 자체한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으면 했어 그 또 아임투렛 논란으로 시끄러울 때 그 우짱 개마냥 그 장애인분들 흉내내고 그걸로 막장어그로 끌고 거기에 더해서 그 장애인 노래 유튜버분 있잖아 어 존경한다고 예술한답시고 그거 똑같이 따라하면서 영상 찍어갖고 올리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그냥 아예 그냥 존엄성을 잃어버린 새끼야 아예 그냥 구제불능한 여러분들이 봐도 딱 그런 애들은 보이잖아 내가 어떤 부류를 얘기하는지 알잖아 그리고 관계가 1도 없는 연예인이 죽었다 그래서 그 죽음에 공감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최소 사람이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설릿이 자살했을 때 그 인생 최고업적인 그 새끼 인생 최고업적에 설릿이 자살했을 때 전남친이라고 어그로 영상 끌고 그걸로 인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악플러 편에 나와가지고 얼굴 까고 당당하게 말했잖아 방송은 커녕 연예인이 돼서 악플 감당 못하면 연예인 하지 말아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하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난 그거 보면서 악마를 보았다 근데 아주 치졸하고 옹졸하고 졸렬한 악마를 보았다 어 그리고 지금 닉네임도 나한테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나한테 아무런 저기도 없어 타격감도 없어 예전에 뭐 신태일이 나 깠다 그래가지고 막 끄떡하면 그런 거 오잖아 뭐 누가 나 깠다 신태일이 너 까더라 누가 널 까더라 그 말 전하는 새끼들이 제일 나쁜 새끼들이야 그치 내가 오늘 초반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그런 부정을 뿜고 사는 부정적인 에너지 뿜뿜 뿜어내는 새끼들 있잖아 얘네들을 잡아놔야 돼 그래야 내 방송도 오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응 이해가지 그러면 안 돼 왜들 그러는 거야 나 물 좀 가지고 올게 오늘 랄프가 집에 없어 여자친구 보러 가서 오늘은 혼자 있어야 돼 혼자 방송해 그래서 물을 내가 떠올게 알겠지? 사실 예전에 한번 더 앗atie 할обще Tok 곽 곽 곽 곽 곽 곽 집이 이거 하나만 남았네 핫6 핫6 아 그건 물이 아닌데 아 아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주접 떠는 게 아니라 이거 먹으면 항상 이게 목이 아프고 막 여기 가슴이 아프지 음 꼭 술먹는 거 같아 음 협찬받았어 아 아 아 나 같은 사람 있나 특히 이 에너지 음료 먹으면 여기 막 아픈 사람들 아 아 아 아 아 아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항상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잘 안 들어간다. 근데 오늘 너무 하품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다 먹었다. 특유의 인삼 냄새. 안경 다른 걸로 바꿀 생각 없냐. 이거 설마 안경 그거 넣었나? 그 뭐지? 뭐라 그러냐? 블루라이트 필터 넣었나? 오늘따라 안경 존나 파랗게 나오네. 블루라이트 필터 넣으면 노란색 초록색으로 바뀌지 않나? 안경 새로 저기 한 거예요. 안경 알 뽀개져가지고 이틀 전에 던져갖고 안경 알이 뽀개졌어요. 오늘 졸리긴 한가 보다 눈을 개슴채래 뜨네. 어 미안 미안. 나 오늘 좀 눈이 개슴채래 하네. 어 싸리. 미안하다잉. 하이 미안하다. 아 설탕이 그렇게 많아 하식스에? 그래서 맛있었구나. 근데 이렇게라도 먹어야지 안그러면은 나 졸려서 방송 못할 듯. 어. 이거 말고 다른 안경도 하나 또 있거든? 어. 요건데 요거는 너네가 나이 들어 보인다고 쓰지 말라 그랬고 안 썼어. 음. 아 진짜 아니다 이거. 교회 건사님 느낌이다. 어. 머리빨 잘라야 되는데. 나 지금 구렛나루 개. 개많이 길었네. 구렛나루 봐봐 이거. 어. 목사도 저건 안쓸 듯. 야 아니야! 시끄들이. 음. 이게 좀 더 영해 보여? 아니 영해 보인다는 말이 좋냐? 음. 오빠 그젠가 어젠가 왜 승질내고 나갔어요. 강퇴시켰냐? 기분 안 좋을 때. 그 안경 쓰자. 그럼 알아서 분위기 파악할게. 기분 안 좋을 때. 뭔가. 시그널을 달라는 거야? 승질내고 나갔어요. 볼라고 켰는데 갑자기 방종됐다고. 이유가 있어서 방종. 야 내가 뭐 레카차도 아니고. 그. 방송 시작할 때. 이슈 띄워놓고 하는 거는. 내가 무슨. 가로세로 연구소냐? 그건 아닌 것 같아. 남의 불행을 이렇게. 갉아먹는 건 아니지. 어 나 요즘 약벌방 잘 안해. 알잖아. 왜 안 하는지도 요즘. 좀. 너무 부정적으로 변하더라고. 야 왜 자꾸. 철구 얘기 왜 자꾸 꺼내니 또. 알아서 돌아올 때 돌아오겠지. 뭐. 무슨 일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롤하고 있는 것 같더만. 음. 스튜디오가 가깝긴 한데. 굳이 안 찾아가고 있어. 어. 철구도 쉴 때 우리 집 많이 왔어. 어. 뭐. 집에서 같이 밥 먹고. 유튜브 보고. 방송 보고. 음.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랬지. 어. 여러분들 입장에 철구가 약간 좀 연예인처럼 느껴지지. 나는 아니야. 재미 별로 없어. 둘이 있으면. 재미라기보다는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지. 어. 롤에 걔가 목숨을 거는 이유가. 있겠지. 롤이 아무래도 대세고 하다보니까. 다 롤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BJ들이. 나는 내가 안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안해. 롤을. 어. 어. 난 너네가 싫어하니까 안하잖아. 음. 아.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감정이입이 된다고? 그건 너가 진짜 팬인 거야.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같이 공감해주면은. 아주 기분이 좋아. 먹방 오늘 안 할래. 왜냐면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게 귀찮네. 그 와가지고. 그. 포장 용기 까고. 세팅하고. 어휴. 귀찮아. 음. 방송할 때. 라이프 없을 때는 밥 안 먹으려고. 어. 귀찮아. 아까 밥 먹었어. 그리고. 어. 걱정이야. 랄프 없으면은. 어떻게 살까. 이번 주 중에 월드컵 한번 해주면 안 돼. 무슨 월드컵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제일 귀찮은 게 뭐냐면. 내가 제일 귀찮은 거. 세금 낼 때. 존나 귀찮아. 어. 세금 낼 때가 난 제일 귀찮은 거 같아. 카드 명세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줘야 되지. 1년에 한번. 굉장히 귀찮은 달이 있어. 그때가 이제. 그. 종합소득세 내는 달에. 너무 귀찮고. 짜증나.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세무사를 쓰고. 세무사를 쓰는데. 세무사가. 이제. 결과적으로 일을 해결해 주지. 그 과정은 다 내가 준비해야 돼. 어. 너무 귀찮아. 올해는 세금 많이 나올 거 같아. 아프리카에서 별풍선 받은 거 나는 싹 다 빼갖고 쓰거든. 어느 정도. 그. 잔고가. 어느 정도. 딱. 그. 있어야 되는데. 자릿수가 하나 딱. 줄어들면은. 괜히 불안해. 그래서. 어. 내가 막. 열심히 안 사는 거 같고. 노력 안 한 거 같고. 그래서. 항상 환전을 해. 흫. 나는. 다른 BJ들 환전 안 하는데. 그래서 돈 들어오면 괜히 흐뭇하고 그래. 어. 100억에서 99억이 될 때라는 거는. 개소리지. 내가 어떻게 100억을 버니. 어. 또 말했잖아. 100억 되면은. 100억 대 자산가다. 내가. 그러면 진짜. 방송 스트레스 받으면서 안 하지. 내 꼴린대로 다 하고 살지. 어. 조불페이 관련해서는 들었는데. 그건 메이플 관련으로 이제 일이 있었던 거라서. 어. 상관없고. 다른 BJ들도 마찬가지야. 다른 BJ들도 조불페이한테. 이. 스폰 받는 입장에서는. 전부 다 타짜의 너구리 형사야. 난 돈만 받으면 돼. 나. 내 쪽에서 일이 생긴 게 아니니까. 이해 가지. 어. 어. 난 그냥. 그저 돈만. 받으면. 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 음. 조불 페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음. 하.. 계속 좀. 진행해 볼까요? 흠. 킹크랩 동물 학대다 아니다 논란 이거는 명백한 학대 같네 야 킹크랩 많이 아프겠다 야 이거 불을 킹크랩에다 이렇게 화염방사기로 지져가지고 이거 파이어뱃도 아니고 야 킹크랩 무슨 죄를 졌다고 이렇게 불로 산채로 지져버리냐 기절이라도 시키고 하지 이런거 보면 상당히 좀 불쌍하다 킹크랩이 어 야 너무 세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어? 명백한 조리과정이야? 야 이게 어떻게 명백한 조리과정이냐 이거는 킹권을 침해하는 거야 어? 살아있는데 화형이냐 아니냐 화형 아니냐? 미리 죽이든가 산낙지도 처먹는데 뭐가 문제냐 개꿀맛인데 꼬우면 인간으로 태어나십시오 개딱지형님 맛있게 태어난 죄 맛있게 태어난 죄 인간의 어떤 미각을 자극시킨 죄 그 죄지 인간한테 잡아먹히는 동물들은 맛있게 태어난 게 죄인 것 같아 인간이 제일 좀 죄를 많이 지은 동물은 인간 난 그 죄를 난 닭 같아 닭 닭이 나는 제일 불쌍한 것 같아 어 걔네들 사육과정 봤어? 태어나갖고 몇 개월 안 돼갖고 얼마 살지도 못하고 닭장 안에 갇혀가지고 그러다가 죽는 거잖아 죽임당하잖아 어 털 뽑는 기기에 딱 넣어가지고 그냥 털 뽑히고 목 썰고 해가지고 카페에 치킨이라고 치면 나옴 근데 이 동물들도 영혼이라는 게 있을지는 모르겠다 동물한테 영혼이라는 게 주어질까? 여기까지 가면 좀 너무 망상놀이 같고 개소리 같으니까 그냥 결론은 뭐냐 꼬우면 쥐나 해라 동물들아 안타깝긴 한데 꼬우면 쥐나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어 근데 이 형 닭발은 양우죽에 참 잘 잡소 핑크랩 귀신 도저 먹소 내가 하도 그 동물학대 동물학대 찬반 이거 가지고 있을 때 내가 항상 마무리로 결론은 뭔 줄 알아? 꼬우면 쥐나 하라 이거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애들도 너네도 나한테 어? 저게 돼가지고 꼬우면 아시죠? 꼬우면 쥐나 하든가 어쩔 수 없어 근데 근데 이렇게 너무 능욕한다 애들이 그래 쥐라면 맛있게 태어난 쥐다 맛있게 태어난 쥐나 하든가 음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와, 겁나 무섭다 와, 이게 좀 빡세다 토마스가 어렸을 때 봤을 땐 참 귀엽고 그랬는데 이 토마스가 외국 같은 데서 밈으로 쓰이는데 공포의 상징이야 좀 기괴하잖아 이거 보고 이제 불쾌한 전문 용어로 불쾌한 골짜기라 그래 이 사람 얼굴을 했는데 뭔가 이렇게 좀 불쾌해 보이는 불쾌한 골짜기 무섭게 생겼어 갓썸은 인도 여행 영상 중에 하나구나 손으로 발라서 이렇게 해주네 위생 인도 쪽이 특히나 좀 심하지 않냐 인도 쪽은 왼손으로 똥을 닦고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는다 뭐 이런 게 있었던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위생이 좀 인구 수가 많은 쪽이 약간 좀 위생적으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해 인도도 2위인가 그러지 않니? 음흠 다음 김새롬씨 이거 가지고 우리 카페 내에서는 김새롬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 라는 얘기가 좀 많긴 한데 나는 약간 생각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 하더라 하더라고 어 이제 그 홈쇼핑 에서 뭐라 그러지 그 사람을 보고 홈쇼핑 하는 사람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 쇼메이커라 그러나 쇼호스트 어 그렇지 그렇지 이 쇼호스트가 있는데 이 방송 중에 그런 때가 많대 약간 좀 너스레인 거지 자 여러분들 이 제품 한번 보시고요 어 굉장히 뭐 외관도 그렇고 굉장히 더 좋아졌습니다 자 면도기를 보시면 아 지금 연속도 끝났나요? 아 여러분들 어서 오시고요 자 시청률 이제 빵빵 올라갑니다 자 지금부터 주목하셔야 돼요 이러면서 높은 텐션으로 이런 너스레를 떨어 어 근데 김새롬씨가 그렇게 한 거야 방송에서 여러분 아 지금 그거 그 알이 끝났어요? 자 여러분들 집중해보세요 이렇게 아니라 어 그게 아니라 지금 그 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 방송을 빨리 보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고 라는 그 그 워딩이 약간 좀 불편함을 만들어낸 거지 어 이 사회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이나 그러니까 무지도 어떻게 보면 죄라고 마녀사냥도 분명히 있지 당연히 악플이 심하긴 하니까 악플이 어떤 식이었냐면은 뭐 순간 돈에 미치면 그럴 수 있죠 이해합니다 돈 정말 좋아하시나 보네 16개월 아기가 맞아 죽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냥 방송 안 하면 안 되나요? 맨날 구설수에 안 지겨우세요? 화류계가 이렇게 무섭다 벌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라고 어 내용들이 그냥 살바래 살바래 이거 너무 과한 케이스 같고 나는 잘못을 아예 안 했다라는 거는 아니거든 나는 좀 나는 조금 달라 여러분들은 다 야 정말 이렇게 사람 죽일듯이 몰아가는 게 너무하다 물론 나도 거기에는 공감을 하는데 워낙 그 사안이 컸고 어 심해서 어 그 약간 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 얘기가 좀 많은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린 게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어 무죄한 건 잘못이 맞지 그리고 그런 거 같아 어 그니까 이제 그 이런 일이 한번 있어버리면 김새롬 씨의 그 모든 그냥 과정 이런 것들이 싹 다 부정당하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치 않아? 어 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잖아 니가 그러니까 이혼 당하는 거야 이러면서 하 정도라는 게 없이 그냥 너무 풀악셀을 밟아갖고 한 명을 몰아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카페 내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같아 설리 구하라를 죽인 게 누군지 까맣게 잊어버렸냐고 저래놓고 누구 자살하라 자살기도 하면 앞장서서 어 저기 한다고 집단 린치 이거는 확실히 문제긴 해 어 잘못을 아예 안 했다라는 건 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어 왜냐면은 나도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타비 언급 타방송 언급에 대한 그런 게 있잖아 우리가 어 김새롬이 누군데? 음 경솔하기는 했어 경솔하기는 했는데 그 10년 동안 해오던 쇼호스트를 그만두고 되고 그게 아예 방송적으로 아예 끝나버리고 거기다가 그 김새롬 씨한테 이렇게 연락을 했대 어떤 그 뭐 그 있었는데 음 음 김새롬 목소리가 어떤지 한번 들어볼까 2분 10초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김새롬 씨 저 이혜지 기자입니다 유튜브 녹화 중이고요 어 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해서 네 제가 지금 너무 많이 힘들어서 지금 얘기를 할 상황이 좀 많이라서 네 나중에 회사 통해서 연락드릴게요 아 네 이 영상도 시루가 많이 찍혔네 어 어 이 기자분이 욕을 많이 먹네 어 작작 좀 하세요 재밌으세요 하하하하 살벌하시네요 약육강식하는 사자가 사슴이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는 모습 이제 이게 뭐 기자로서의 숙명이라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기자로서 숙명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면은 아니 솔직히 좀 이 기자분한테 좀 그렇지만 아니 어떨지 뻔히 알지 않아요? 전화해가지고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아니 심정 뻔하잖아 힘들고 10년 동안 했던 그 홈쇼핑에서 잠정 하차하고 방통위에다가 지금 민원 폭주되고 있고 민심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얼마 전에 그래도 뭐 여기저기 예능 프로 나오면서 다시 또 활동 재개하려고 했는데 바람잘날 없는 그런 참 그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내가 뭔가 그냥 조심하려고 해도 어쩔 수 그냥 그럴 때가 있어 내가 조심을 하려고 해도 자꾸 사건 사고가 터지는 거야 어 그러다 보면 이제 모든 내 스스로 생각을 해도 한두 번 어떤 실수가 있으면 아 그래 내가 좀 조심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자기한테 어떤 면제부를 줘 최소한 그 자기 자신으로서 최소한의 어떤 면제부를 줘 그래 몰랐으니까 다음부터 열심히 하자 다음부터 잘하자 근데 내가 의도치 않게 자꾸 사건이 뻥뻥뻥뻥 터져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드냐 내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해 어 그래서 좀 안 좋은 행보를 가기도 하고 그래 진짜 어 뻥뻥뻥 터지다 보면은 이게 내 자신한테 문제가 있구나 나는 살아선 안 되겠구나 어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자존감이 밑바닥 아예 지하까지 떨어져 버려 모든 게 내 탓이 돼버리고 그래서 힘든 거야 어 거기다 이제 계속 사람들이 장작을 집어넣으니까 죽일라 그러잖아 지금 무서워 그래서 조심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미 엎질러지고 나면은 그 이유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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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인데 걔 없었으면 나도 방송 다시 하기 힘들었을 거야 집에서 그냥 계속 오브워치하고 게임하고 불 꺼진 방음부스에서 모니터만 보면서 그때 눈이 확 안 좋아졌던 것 같아 그때까지 안경을 안 꼈었는데 골방에서 그냥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이런 것들이 나한테 발작버튼이어가지고 나랑 같이 게임하던 애들도 스카이프에서 그 당시 디스코드 없었어? 스카이프에서 애들이 내 방송 얘기를 눈치 있어가지고 애들이 안 꺼내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대박 컨텐츠가 터졌다 철구가 흉가를 가서 뭐 어쨌다 그러면 솔직히 우리 나이 또래 20대, 10대, 20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까지는 다 야 이번에 뭐 저기 했다는데 야 방송 봐봐 이러잖아 근데 내 눈치를 보고 애들이 아프리카라는 말을 안 써 방송 얘기도 아예 안하고 내 최측근 같은 애들은 야 이 씨발로마 아 이 새끼 눈치 존나 없네 나가 이 개새끼야 막 이렇게 했었어 그래서 좀 나를 지켜줬던 애들이 좀 있었어 어 그때 좀 너무 막 무너져 있어가지고 하루에 싫어진 걸로 하고 말도 안하고 막 그랬었거든 그런 애들이 있었어 그런 절 그런 게임 친구들이 참 좋아서 지금까지도 내가 디코 방 파놓고 디코에서 팬들이랑 게임하고 노는 것 같아 어 의리 있어 애들이 어 그래서 눈치 없게 막 어 야 형 형 어 뭐하고 있었어 게임 안 들어와? 아 형 저 지금 철구 방송 조금만 보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 이 씨발놈아 하면서 애들이 욕 존나 하고 근데 나는 이제 데려 야 왜 그래 아 뭐 얘기할 수도 있지 뭐 너희 그거 가지고 아 그래도 형님 지금 힘드신데 이러더라고 그때 약간 감동을 느꼈지 어 그랬었어 어 그리고 당시 여자친구도 있었는데 그냥 내가 아프리카를 안 하니까 같이 방송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 아프리카를 안 하니까 BJ들은 싹 다 나쁜 놈이라고 막 인식하고 생각하고 막 어 BJ 얘기 괜히 나오면 자기가 막 더 욕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고깃집에 갔었던 적이 있었어 영정 시절 때 6개월 동안 이렇게 그때 이제 내가 쉬고 있던 기간이었잖아 고깃집을 이렇게 저녁에 오랜만에 나가가지고 외식을 하는데 마주편 테이블에서 알아본 거야 회사원분들이야 근데 어 어 뭐 이래 그래서 코트 아니야 코트 막 이러면 자기끼리 막 수근거리는데 소리가 나한테 다 들리는 거지 어 몰라? 누군데? 아이 아프리카 그 저 노래하는 것도 몰라? 노래 잘하는 사람 있잖아 어 얘가 얘기하는데 내 말을 하는데 다 들리는 거야 나는 그냥 그러고 그냥 고기 먹는데 괜히 여자친구가 발 꺼내갖고 어 어 갑자기 고기 먹다가 아 이 씨발 이러는 거야 거기 다 본 사람 다 쳐다보는데 왜 그래 왜 아 다 들리게 뭐하는 거야 진짜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도 눈치채고 그냥 밥 먹고 그러고 이제 집에 돌아갈 때 고맙더라고 괜히 얘가 친구한테 야 왜 아까 고마웠다 얘기했지 어 어 푸우 지랄 이러고 그냥 올라갔는데 집까지 가는 길에 참 고마웠지 어 그런 일이 있었어 응 뭔 얘기가 될 게까지 하니 또 어 나는 소설을 추천 부탁드릴게요 예 하하하하 무슨 애니 봐 요즘 예 애니 안 봐 하하하하 시X들 아니 내가 겪은 일은 다 부정하고 보네 나는 뭐 너네 생각대로라면 집에서 그냥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자고 맛있는 거 먹고 헤헤 거리다가 헤헤 방송할 시간 되면 헤헤 방송해야지 이러고 방송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 같아? 니네 가만 보면 나에 대한 오해가 너무 짙어 나도 사람이고 나도 많은 경험을 하고 사는 사람이야 어 어 새끼들이 응 너무날 찐따로 보네 알면서도 듣는 코속 우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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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속 코속 우아래 어 아 근데 긴세름씨 좀 잘 해보겠으면 좋겠네 아 볼 거 있나요 다음 거 많이 형형에 오해가 짙어 2개 아니 아무도 안 생겨네 어디How 아 고쳤어 왜 서 일본에서도 김치 또 뺏어가려고 그러네 이번에 중국에 이어서 난 진짜 궁금한 게 동아시아권은 왜 이렇게 서로 사이들이 안 좋냐 좀 서로 으쌰으쌰 해가지고 아시안 파워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냐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적어도 우리나라는 날조와 선동은 하지 않잖아 난 그래도 동아시아권에서 제일 그나마 좀 의식 수준이 높은 곳이 우리나라라고 생각해 우리나라는 좀 그래도 팩트에 의거해서 팩트라는 게 한 6, 7년 전서부터 이제 팩트라는 거에 굉장히 사람들이 좀 집중을 하게 되고 이목을 갖게 됐잖아 어 난 그렇게 생각을 해 우리도 이런다고? 우리나라가 남의 거 뺏은 게 뭐가 있어 아니 우리나라가 어? 뭐 중국의 뭐 두반장이 우리 거라고 그랬어 아니면은 뭐 저 뭐야 필리핀 거 뭐야 그 뭐냐 그 약간 신맛 나면서 땅콩 향 나면서 그거 뭐라 그러냐 똠양꿍을 우리 거라고 날조를 해서 뭐랬어? 그런 건 없잖아 스시가 우리 거라고 한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안 믿지 어 근데 불편한 건 있어 뭐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꾸 중국이나 일본에 어떤 타겟이 되는 이유가 국력이 약해서 그런 것 같아 내 생각은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좀 인구 수도 쟤네들에 비해서 좀 짙고 땅도 좁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건드는 것 같아 근데 쌈 싸먹는데 우리나라 거야 이거 논란이던데 응 쌈 싸먹는 거 우리나라 거지 어디 문화야 그럼 그게 어 방구석 황교익들 또 날조하네 어 또 역사 왜곡하려 그러네 몽골 거라고? 이런 방구석 징기스칸들을 봤나 야 쌈이 왜 우리나라 게 아니니 쌈은 우리나라 거야 얘들아 왜 자꾸 나라 팔아먹을 개소리를 나니 니네 어? 그 인도나 이런 데서 쌈을 싸먹는 그 상추나 뭐 이런 야채에다 쌈을 싸먹는 문화는 우리나라가 먼저가 맞아 근데 이렇게 뭐 라이스페이퍼라든지 뭐 인도의 난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쌈 싸먹는 거 가지고 어 쌈은 애초에 따지고 보면 쌈은 인도 거지 개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체가 역사를 왜곡하고 나라 팔아먹는 개새끼들이라고 생각해 나는 어 쌈은 우리 거야 그 쌈 문화 고기를 쌈에다 싸서 먹는 그게 쌈이라고 그러지 우리가 쌈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무슨 뭐 라이스페이퍼에다가 밥이랑 이렇게 해서 된장이랑 해가지고 먹니? 어우 유치해 어? 그렇게 따지면 만두도 쌈이 되는 거지 그 말도 맞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 성지구나 무식한 내가 어떤 강력한 주장을 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부정하고 싶은 것 같아 내가 뭘 얘기를 하면은 팩트도 성지구 출신이 얘기하니까 괜히 본능적으로 뭔가 이렇게 반박하고 싶은 거야 그치? 내가 무식하고 뭐 그런 건 알겠어 인정할게 근데 성지구 출신이지만 그 고기를 쌈에다 해서 먹는 그 문화를 우리나라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어 맞잖아 왜 그렇게까지 나한테 그러니? 어 근데 이제 일본이 한국 김치는 중국의 파워 차이에서 유리하는 이건 이간질이네 그치? 일본 거라고 하는 자기네 나라 거라고 얘기하면은 그래도 일본 외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좀 있고 하다 보니까 반박이 있을까봐 어 저거 중국 거 거자고 저기 하는 건데 딱 일본 짓이네 생태소를 사먹는 문화는 한국 거짓 워크게고 사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 음 딱 일본에서 할 법한 그런 이간질이네 어 하여간에 참 동아시아권에서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는데 다 같이 좀 이렇게 합심해가지고 북한 빼고 북한은 빼버리고 그냥 좀 이렇게 어 으쌰으쌰 해가지고 아시안 파워를 좀 보여주자 이 개새끼들아 중국 일본 어? 비응신새끼들아 좀 어째서 그러냐 너네는? 하여간에 중간에서 뒤지게 쳐맞아 우리나라는 이거 사실로 드러난 거 알아? 이 싸움을 이 싸움을 정말 몇 년간 하면서 이 삽자루라는 선생님은 얼마나 고통받고 인내의 시간과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저 선동 날조를 이걸 이기려고 이걸 뒤집으려고 얼마나 수많은 시간과 비용과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인 것 같아 아는 사람들은 알 거야 이 저 수능 국어 가르치는 유명 강사 이 사람이 강사인데 댓글을 조작해가지고 경쟁업체랑 다른 강사를 비방해가지고 검찰에 구속됐어 근데 별게 아닌 것 같잖아 아니야 아주 치밀하고 아주 주도 면밀했어 그 동남아에다가 필리핀에다가 이제 댓글 조작 회사를 차렸어 이 사람이 그리고 거기다가 경쟁업체랑 다른 강사를 비방하는 댓글과 게시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어 이거를 밝히느라 얼마나 고생을 해가지고 지금 몸도 엄청 안 좋으신 걸로 알고 있어 이걸 이제 이의제기를 하면서 사건이 불거진 거야 여러 차례 불거졌었는데 증거 불춘분 뭐 이런 걸로 굉장히 긴 싸움을 했나 봐 근데 강사 본인이 구속된 거야 이번에 구속된 강사의 온라인 강의가 모두 폐지가 됐는데 강의 듣던 학생들은 정말 날벼락 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고 VPN으로 IP 만들어버린 거고 300개 이상의 아이디로 댓글 조작을 한 거야 이 필리핀이라는 데다가 댓글 알바를 만들어갖고 회사를 만들어갖고 미친 새끼 아니야 자기 어떤 강사 실력이나 이런 걸로 저기를 할 생각을 해야지 물론 그런 건 있겠지 이 사람 입장에서도 미리 선점되어 있는 그거를 깨부수는 게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아프리카라는 플랫폼이 1세대 플랫폼이고 이게 편하고 이게 우리나라는 좀 우리나라 특성인 것 같아 더 좋거나 더 괜찮은 조건에 뭐가 있으면은 그것보다도 내가 익숙한 것에 대한 어떤 그게 굉장히 크다 그 가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것도 그런 것 같아 인강도 익숙하고 좀 미리 어느 정도 선점되어 있는 이거를 깨부수려고 하는 하는 게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고 옹졸하고 졸렬하고 치졸한 방법으로 이렇게 댓글로 안 좋은 그런 부정적인 걸 이제 퍼뜨리면서 괜히 이렇게 그 어렵게 쌓아온 정말 투명하게 잘 쌓아온 이 강사의 한 강사의 인생을 송두리째 그냥 부정해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VPN IP로 300개의 아이디로 댓글 조작을 해가지고 댓글 알바들이 주로 삽자루 김승리 김동욱 조정식 강사 강사들끼리도 이렇게 좀 파벌 같은 게 좀 있나 서로가 아무래도 좀 경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이었던 입장에서 삽자루 쌤한테 너무 죄송함 근데 수험생들은 그냥 잘 가르치는 강사면 상관없던 거지 그치 그래서 더 상처받고 더 힘들었던 거지 어 그런 어떤 부정부패로 이걸 이렇게 깨부수려고 해가지고 아주 부정적인 방법을 했는데 강사로서 능력이 있으면 그걸로 승부를 봐야지 그잖아 근데 저분은 이미 1차 강사인데 남 강사 비하하고 알바 조작함 그러니까 얼마나 욕심이 컸으면 약간 열등감 그런 걸로 하나 그치 아프리카로 따지자면 이제 임방겔에다가 댓글 알바를 풀고 뭐 온갖 그런 저기는 다 하는 거지 타 방송에 대한 비하를 하게끔 해버리고 임방으로 따지면 그런 식이겠지 어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야 비유를 하자면 어 그래서 댓글 알바들이 이렇게 공격을 했고 수업이나 외모에 대한 비하 처남이 자객인의 비흥 신세키 그 삽자루 댓글 알바 추적에 지친 박강일이 댓글 알바 회사를 없애버렸어 그랬는데 이제 처남이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회사를 갑자기 자기 그 저기대로 없애버리니까 거기서 화가 나갖고 삽자루한테 제보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구속이 돼버린 거야 어 근데 거기다가 또 일배까지 붙어버린 거야 자기가 직접 한 건 아닌데 그 댓글 알바 회사에서 이제 뭐 일배 드립 같은 거 치면서 비하를 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까지 조롱을 한 거지 출신지역 비하하고 근데 이 강사 이 박강일 강사의 그 수업을 듣던 학생들은 누구를 미워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애매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그래도 아무리 잘 가르쳐도 이런 사람의 이런 사람이 지식을 전파해주고 그러면 약간 좀 깨림찍하지 않아 양심적으로다가 어 너무 잘 속속들이 머리에 들어오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사람이 가르치는 그런 지식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참된 인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렇잖아 여러분들도 뭐 방송이 아무리 재밌고 그래도 사람 자체가 아예 그냥 썩었어 응 온갖 부정부패를 다 일삼고 쓰레기 짓을 한 BJ 방송을 재밌다고 그냥 볼 거야 광훈은 안 저런데 광일이는 이젠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 맞지 어 나 내가 뭘 부정부패를 저질렀어 내가 뭐 했어 왜 또 나한테 그래 아이 뭐 부정적인 거 다 왜 그래 또 아니 내가 여지껏 방송하면서 내가 뭐 시청자수 조작을 했어 아니면은 뭐 뭘 그러게 나쁜 짓을 했어 나는 이 과정 이 경쟁의 과정 속에서 한 번도 부정부패를 한 적은 없어 어 왜 그래 안경부식이 조작 응 그건 이제 나의 인성의 어떤 못남이고 그 경쟁 과정에서 그런 짓은 안 한다 이거지 난 짓만 받으면 돼 난 지금도 지금도 내가 방송을 이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치면은 차라리 시청자 10명인 게 낫지 그거 30명으로 뻥튀기 해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야 나는 그래 왜냐면은 좀 스스로한테 조금 창피하잖아 그거는 어 뭔지 알지 10명이라면 차에 10명 부는 게 낫지 30명으로 뻥튀기 해가지고 그거 저 조작하는 거 있잖아 그건 안 한다는 거지 그냥 아싸리 그냥 10명인 상태에서 진짜 사람들이랑 소통을 해야지 어 주작해가지고 그게 뭐 30명 50명 올려놓고 그런 건 안 한다는 거지 어차피 다 허상이잖아 그게 음 그 뷰봇 얘기하네 뷰봇 어 그 지신을 잘못 모신 거 빼면 없지 뷰봇이 아니고 그거잖아 그거 저 뭐냐 그 인터넷 뭐라 그러지 이거 보고 그 인터넷 플랫폼? 아니 그 익스플로러가 있고 뭐 뭐라 브라우저 브라우저 아프리카는 아직도 브라우저 여러 개로 이렇게 킬 수가 있어 응 맞아 음원사재기에도 비슷한 맥락이야 근데 여건 더 가서 주작을 떠나갖고 그거까지 했잖아 비방까지 했잖아 어 아무튼 삽자루 선생님 그 뭐 얼마 전에 뇌졸중 뭐 또 왔다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엄청 저기었는데 존나 불쌍하다 이런 사람한테 한 번 걸려가지고 열심히 성심성의껏 사는데 이런 하이에나 새끼들이 한 번씩 이렇게 인생에 치고 돌아와 버리면 얼마나 골치 아프냐 인생을 송두리째 어떻게 보면 날리는 거야 버리는 거야 내 저기를 어 얘들 욕 엄청 먹었었잖아 사실 학생들은 크게 관심이 없었고 오죽하면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대 나처럼 살지 말라고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지만 진실이 밝혀지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든 싸움을 했겠냐 말도 못하지 그럼 뱃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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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어로